여러분의 최종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남권이 여러분들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2017년도 대통령선거에서 대전등구에서는 어떻게 조작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략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 공식 데이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을 한번 빼보게 되면 대략 결과가 나옵니다. 이 도표는 2017년도 대선 자료가 아니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과 그리고 국민의힘당에 속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6%에서 16%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이 대략 12%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도표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오면 이것은 어김없이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그 부정선거의 범죄 행각이 소위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그렇게 범죄 행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법관들이 이 같은 통계를 보는 안목이나 양심이 있으면 그냥 부정선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조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예상 조작률을 검시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전동구는 동수가 모두 16개입니다. 그리고 선거인 수는 19만 2266명입니다. 투표소 개수가 60개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또 3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전동구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12%씩 조작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투표소에서 한 것도 예외 없이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여러분 손에 좌우에 각각 30개씩 60개의 동전을 가지고 동시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이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것을 수학으로 표시하게 되면 숫자로 표시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확률인 2분의 1을 60개 곱한 2분의 1의 60성이 됩니다. 그 확률은 수억 분의 1이라든지 수십억 분의 1이랍니다.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전국의 모든 권력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치렀고 같은 일을 감행했고 2022년 또 대선에서도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섯 번이나 여러분들 수십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 그런 종류의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지도자를 독하는 그런 딱한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천인 공로할 일들이 대한민국에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 방법은 조금 전에 소개한 분같이 제주 사례를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모든 그런 동레벨에서도 투표소 레벨의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사전 선거인수가 이렇게. 이 선거인수의 12%를 다 조작하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한림업 제1투표소에서 몇 퍼센트 한림업 제2투표소에서 12% 이렇게 모두 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돌려서 그냥 결과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하는 방식이 노골적으로 시행된 것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였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 총선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는 2022년 3구 대선까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갔습니다. 단 권역별로 후보별로 조작률만 달리해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 시행됐기 때문에 여섯 번째 시행되지 말라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우려하기 때문에 계속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밝혀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동구는 여러분 대전 동구는 이렇습니다. 20%를 조작했네요. 충남에서 대전 동구에서 20%를 조작했다는 것은 충남권역에서 20% 정도를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1번 발표 득표수는 후보가 얻은 득표수고 이거는 심하게 사전투표가 조작된 수치를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조작에서 아주 중요한 표수인 5만 963표가 바로 대전 동구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20%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보시죠. 여기에서 20%라는 게 뭘 뜻하는가 하니까 2017년도 대전 강력시 동구에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그래프를 그려보면 문재인 후보는 플러스 10%대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는 플러스 7%대를 안철수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3%대를 홍준표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플러스 12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래 그거를 여러분들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실제 득표수를 계산해냅니다.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는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실제 예상 득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8%를 빼앗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발표 득표수에다가 빼앗긴 것을 더하게 되면 실제 예상 득표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문재인 후보는 36%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10%를 여러분들 조작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46%가 됩니다. 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실제로는 26%의 이름 득표를 했는데 표를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고려를 하게 되면 빼주게 되면 18%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격적으로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발표 득표수는 심하게 조작된 수치입니다. 그것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조를 발표하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 득표수가 심하게 오염되는 것은 바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룬 소위 제야의 고수가 사용한 방법은 심하게 조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이 선거 숫자 사이의 규칙성을 발견해낸 겁니다. 거기서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정교하게 정교하게 부정선거의 실상을 이렇게 밝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시는 표를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대선에서 2017년 대선의 대전동구 사례입니다. 1번, 2번, 3번 자료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 공식 데이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바로 부정선거를 우리는 단박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을 보시게 되면 2번 하단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일 투표에 써던 득표율은 37%입니다. 그런데 1번의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에 득표를 한 득표율은 46%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무려 9%가 나오는 겁니다. 대전동구의 사전투표 참가자와 당일 투표 참가자는 수만 명입니다. 이렇게 대전동구의 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현저하게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차투표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더 쉬운 말로 사전투표에 무더기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0%에 3%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점이.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에서 26%를 얻은 후보가 사전투표는 뜬금없이 18%를 얻은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28%를 당일 투표에서 얻었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21%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20%의 조작률을 정해놓고 투표소 레벨마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홍준표 후보에게는 예를 들면 빼앗는 작업 이렇게 보시면 8%를 빼앗고 안철수 후보는 2%를 빼앗고 문재인 후보는 10%를 빼앗는 짓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문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1번, 2번, 3번 자료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의 대전동구에서 완전히 그냥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계열과를 그냥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사실은 4번, 5번, 6번입니다. 여기서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5번에 보시면 수정 후 당일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도 손을 좀 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 정도가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문의 발표한 자료 가운데서도 당일 투표수나 당일 투표율은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4번입니다. 이 4번, 수정 후 사전투표소라는 것은, 득표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서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사용이 됩니다. 선거를 조작한 기술자들은 대전동구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20%를 훔친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따라서 20%를 그렇게 훔친 것을 다 원상복귀시킨, 훔치지 않은 상태로 가정해서 투표소 레벨마다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고 그것을 모두 다 합친 수가 바로 여러분들 4번에 보시는 수정 후 사전투표수, 다르게 표현하면 수정 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 득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이름 조작이 됐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1번 자료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는 23,482표를 얻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바로 조작한 것을 다 뺏어 투표소 레벨마다 계산해 보니까 18,430표를 받은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9,139표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홍준표 후보가 조작을 통해서 빼앗긴 표를 모두 다 복원시키고 나니까 13,181표를 받은 겁니다. 이런 조작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은 선거를 무자비하게 조작해서 바로 권력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4번과 5번 하단에 있는 수치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각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치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5번 하단에 문재인 후보의 당일 득표율은 37%입니다. 민주당의 여러분들 수정 득표수는 36%입니다.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0.005%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당일투표 득표율이 26%인데 사전투표 득표율도 26%입니다.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세 후보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해 낸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전국의 모든 종류의 그런 조작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조작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위험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야 고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들이 사용한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 돌린 값이 바로 4번 수정 후 사전투표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수정특표수 혹은 수정사전투표수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전산 조작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낱낱이 이렇게 세상에 공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위 조작 프로그램의 정밀도 조가적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전동구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숫자가 예상특표수입니다. 맨 처음에 보셨던 표 있죠.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대략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20%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대전동구의 총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 조작한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이 바로 예상특표수입니다. 이 예상특표수를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률을 찾아내서 조작률을 수정해가지고 그야말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투표수 레벨마다 사전특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총합진 그것이 바로 수정특표수입니다. 후보별 여러분들 예상특표수하고 수정특표수를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차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냈기 때문에 그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상특표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조작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가를 한 번 정도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선관이 발표한 발표특표수를 바로 수정특표수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예상했을 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특표수를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가 여러분들 도출한 그런 소위 수정특표수 사이에는 오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바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사용한 대전 동구에서 투표소 레벨을 받아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률을 정확히 우리가 맞추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선거관리문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는 모든 범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선거 숫자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 규칙성, 패턴 등이 발견되고 좌우대칭이 발견됩니다. 그런 발견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는 그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선거 데이터를 생성하는 만들어내는 소위 중앙에 있는 엔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이 바로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대전 동구에선 전부가 그들은 그런 범죄를 통해 가지고 투표 결과를 훔치고 권력을 훔친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5년 동안 대통령 잘하고 나갔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